우리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거야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나 너 진짜 한방세가 늦게 말하잖아 난 진짜 여름 좋아해 여름 이렇게 말했잖아 나 진짜 여름 좋아해 여름 이렇게 말했잖아 어느래서 그래 양념 프라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념 이게 너무 안 맞는 건데? 이건 잘 맞는 거지 왜냐면 반반씩 해서 각자 먹을 수 있잖아 그러네 근데 지금은 같은 걸 맞춰야 되니까 맞아 난 일부러 배려해 준 거야 응 다시 물어봐 그럼 다시? 또 물어봐 오케이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우와 우리 꼭 해야 돼 할게요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짬뽕 아니야 짬뽕 아니야?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너무 귀엽지? 오오 귀엽다 알아서 괜찮아 두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둘은 왜 맞냐 둘은 왜 맞냐 자 바로 합시다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하나 둘 셋 cy 주스 오예 바로바로 사랑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런 모습 보니까 결혼을 약간 해보고싶네 그러니까 생각은 들지 어 생각은 들어 내가 그전까지 걱정하면서 왔거든 우리 대위가 어떻게 해 어? 이렇게 하나 했는데 잘 어울리네 잘하고 고맙다 좋아